네, 앞서 말씀드린 코스닥 상징사 두 곳에 현 경영진이 입성한 지 1년째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실적은 떨어지고 주가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IMTAC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적자 폭은 56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 늘었고 순손실은 3배 증가했습니다. SJK도 사정은 비슷한데 1년 만에 영업 손실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회사 실적이 악화되는 동안 새로운 경영진이 추진한 사업은 어떨까? IMTAC을 살펴보면 의약품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JBK 컴퍼니의 지분 100%를 인수한 게 대표적입니다. 자본금 10억 원인 이 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대표는 현 IMTAC 대표의 동생인 정모 씨로 돼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이 회사의 매출은 6억 9천만 원, 기타 매출로 잡히는 병원 인테리어가 실적의 전부입니다. 해당 실적마저도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IMTAC은 분기보호서에는 2018년 매출로 되어 있지만 감사 결과 2019년 결산 매출로 처리하는 게 맞다는 의견에 따라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잦은 자본활동과 시장 제재도 눈에 띕니다. IMTAC은 지난 18일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는데 유상증자 발행 예정 주식 수가 기존 공시 대비 20% 이상 줄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달 말에는 자본 잠식률 50% 이상 등 관리 종목 지정 우려로 매매 거래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투자 주의 환기 종목인 SJK도 영업 양수를 비롯해 조난 사채 발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주가는 크게 출렁이고 있어 투자 피해로 코싹 신뢰도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IMTAC은 올해 초 1,600원대에서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았다가 돌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SJK 역시 3,000원대에서 급락했다 지난 12일 이유 없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 측은 최근 주가와 운영 과정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